안녕하세요 저는 리스닝 파워 고구 영어 듣기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용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강의가 오픈이 됐고요 여러분 OT에 오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선생님이랑 좀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OT 여러 번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요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보세요 익숙해야 잘 들린다 라고 써 있죠 저희 지금 이 강좌는요 매 회 한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그러한 강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형태로 이걸 듣기를 함으로써 감을 유지하고 귀를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푸 모의고사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 강의 들으시기 전에 그 회 그 강의 모의고사를 미리 한번 꼭 풀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앞에 막 설명 이런 거 빼고 하면 약 20분이에요 그 20분 추가로 투자하셔서 꼭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풍요로운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요 리스닝 파워 기본 편이고요 이 교재 여러분 보시면 30개의 모의고사에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감 유지하실 거고요 여러분 어 나는 리스닝 대충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전혀 안 푸시면요 나중에 실전 들어가실 때 여기서 문제 한두 개씩 나갑니다 여러분 문제 한 세네 개 틀리시면 1등급 안 나오시는 거 아시죠 꼭 감 유지하시는 연습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강의 누가 듣는 게 좋으냐 첫 번째 수능 듣기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에게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처음 접해보는 학생 어떤 학생이냐면요 아 나 영어 좀 하기는 해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영어 듣기 같은 것도 조금 해봤는데 수능은 전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 추천해 드립니다 어 그럼 선생님 저 진짜 처음 시작하는데 저 어떻게 해요?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유형별로 나와 있는 듣기 있어요 선생님이 한 고 1, 2를 위한 기출의 미래라는 강의 있거든요 그거 먼저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정말 하나하나 친절하게 한 번에 4문제 정도 풀면서 우리 잘 유형별로 알려드리거든요 그거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접하긴 하는데 선생님 저 영어 듣기 조금 할 수 있어요 문제 풀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학생들 오세요 오셔서 들으세요 자 그럼 이런 학생들 공부 어떻게 하냐 처음 들으니까 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이 모의고사 형태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잖아요 첫 한 두 주 정도는 하루에 한 개 혹은 이틀에 한 개 정도로 이거를 열심히 돌리세요 저희 30강이라고 했잖아요 한 15강 하면 2주 되잖아요 그쵸? 그 정도로 하셔서 이거를 열심히 돌리세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감 유지 정도로 해서 한 주에 한두 개 혹은 나의 상태에 따라 두세 개 정도 들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감을 유지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듣기 점수에 기복이 있는 학생 오십시오 자 기복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만점을 받기도 하고 한 두 개 틀리기도 하고 어쩔 때 잘 안 들릴 때는 대여섯 개까지 틀리는 학생들 바로 당신 감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전 들어가죠 바로 자기의 최악의 점수 나오면 1등급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어떻게 하냐 이런 학생들은 한 주에 한두 개 정도 들으셔도 돼요 대신에 그걸 보시면서 거기서 내가 잘 안 되는 유형 빨리 파악하세요 특히 안 되는 유형 빨리 파악하세요 해서 그 유형 제가 유형별로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지금 이 강의 보시면 유형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 유형 한 번 더 들으시고 그 유형 설명 한 번 더 들으세요 해서 그거 꼭 잡으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유형 학습을 한 후 선생님이랑 같이 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감을 유지하려는 학생 일주일에 한두 개씩 들으시면서요 이 학생들과 비슷해요 한두 개씩 들으시면서요 감을 쭉 유지하시고 틀리는 문제가 혹시 아직도 있다면 그렇다면 마찬가지 플러스 알파 그 유형 다시 한 번 복습하기 이 강좌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? 이런 학생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자 그럼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맨 처음에 Let's get acquainted 라고 해서 acquainted, get acquainted 친숙해지는 거잖아요 유형을 아예 안 다룰 수는 없어요 유형을 조금씩 조금씩 볼 겁니다 왜 어떤 학생들 때문에? 아까 첫 번째 유형의 학생들 때문에 저 수능 듣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 접해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 한 강의당 한 유형씩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접근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ake a pick 라고 해서 선생님이 문제 푸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유형에 있어서 그래서 아 다른 사람들 문제 어떻게 풀까 궁금하신 학생들 있을 거고요 아 나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잘 푸는 거 맞나? 싶은 학생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보시면서요 아 내가 저 포인트 안 놓치고 잘 풀었구나 아 저 타이밍 선생님 필기하네 이런 거 보시면서 자신의 문제 푸는 방법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Take a closer look에서는요 직청 직해 합니다 저희 한번 풀어보시고 오신다라는 거 전제하에 직청 직해 하면서 문장 단위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ake a rest는요 제가 중간중간에 넣을 건데요 이거 중간중간에 여러분 너무 긴 거 푸시는데 힘드니까 제가 실생활에서 잘 쓰이는 영어 표현들 영어 듣기는요 실생활이랑 가장 밀접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실생활이랑 가장 밀접한 그 영어 듣기 하면서 우리 실생활 표현 배워보자고요 이거 활용하는 거 본문에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대신에 약속 하나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이런 사람들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선생님과 여러분 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강의 들을 때 수동적으로 절대 듣지 마세요 들으시면서 능동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 교재 한번 보시면요 듣기 나와 있고요 뒤에 딕테이션 나와 있어요 딕테이션 제가 강의에서 같이 해드리지 않거든요 선생님 딕테이션 어떻게 활용하나요 딕테이션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거 그냥 처음부터 쭉 하시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쓰시잖아요 맞죠 단어 막 그냥 대충 이렇게 쓰고 아 틀렸네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문제 푸세요 문제 푸시고 저랑 같이 푸세요 푸시고 나서 거기서 아 나 이 문제 틀렸구나 아 이 문제 좀 안 들렸네 하는 거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게 좋은데 그때 딕테이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강의 출책 좀 해 주시고요 함께 틀린 문제 딕테이션 한 것을 사진 찍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인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내가 틀린 문제만 딕테이션을 한 것을 사진 찍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인증을 해 주시면요 그러면 제가 매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 대상으로 딕테이션 다 올려 주셨으면 몇 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들을 막 의욕이 생기죠 또 아 근데 선생님 저는 진짜 감유질을 위한 거라 틀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요 틀린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날 새로 배운 표현 세 개만 내가 오늘 이 표현은 정말 새로 배웠어요 새로 들었어요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혹은 알았는데 이렇게 발음되는지 몰랐네 하는 그런 표현들 세 개만 그것만 골려서 공부한 것 인증해 주시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구나 라는 거 제가 알 수 있고 그분들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때 강의 열심히 들으실 마음 생기시나요? 되셨죠? 우리 열심히 좀 해서 듣기 감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 감유지 중요해요 매일매일 까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제가 말씀드렸죠? 일주일에 한두 개 딱 제가 말씀드린 거 하시면요 다른 시간에는 다른 공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절대 평가 됐는데 영어에만 매달리고 계실 거 아니죠 듣기에 틀리면 등급 안 나옵니다 매달리고 계실 거 아니잖아요 듣기 감 잘 이걸로 유지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공부 집중할 수 있게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내서 1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강으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강에서 만나요 Bye Bye Now Thank you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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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